맹자 고자 하편 맹자가 정말 말씀 잘 해놓은 건데요 맹자도 고단자시라 이거 잘 아는데 여러분 관심있는 랩업 영적 랩업을 하고 싶죠 영적 랩업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한번 점프할 때 이런 임사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 하나 아이디어를 얻고 제 영혼이 성숙할 때는요 성장통을 겪어요 임사체험을 한 번씩 했어요 그럴 때마다 레벨업이 됐어요 이 얘기를 너무 잘 적어놓으신 게 맹자의 고자 하편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고 할 때는 이 소리는요 엄청난 인물을 맡긴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사장을 맡길라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 마세요 맹자는 양심 더 큽니다 양심 덕후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임무는 뭘까요 성현이요 군자 성현 중생구제의 책임을 나한테 맡기려고 할 때는 이 소리입니다 큰 임무를 맡길 때는 제일 큰 임무는 중생구제입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 만들 때는 이겁니다 자기 양심을 개발해서 무지아집을 털고 자기 양심을 개발해서 남들도 무지아집을 덜어내고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맡길 때는 먼저 그러면 그 사람 양심이 밝아지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에요 양심 밝아지게 도와주려고 반드시 먼저 그 사람 마음을 괴롭게 해요 애고가 좌절되게 만들어요 괴롭다는 건 애고가 좌절될 때 고통입니다 애고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 근고를 힘들게 만들어요 육신을 힘들게 만들어요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가 오게 만듭니다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요 궁핍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요 빡치죠 이게 고행이에요 이게 고행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뭐 뭐죠 이걸 고행이라고 하시는 거는 정말 저급 고행이에요 잠 안 자고 밥 덜 먹는 거 그런 믿듯 것도 없는 고행 말고요 뭐가 되려고요 밥 안 먹는 존재가 되려고 그런 고행을 하세요 양심을 하려는데 양심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남을 도우려고 했는데 못 돕고 내 공부 하려고 했는데 내 공부도 잘 안 되고 화가 난다 이 상태 그게 일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죽을 고비가 오고 괴롭고 하는 중에 마음을 요동시켜요 마음을 흔들어놔요 희노애락이 겨우 균형을 잡고 있는데 희노애락이 균형을 겨우 잡고 있는데 희락 그렇죠 노애 희노애락 희노애락이 겨우 균형 잡고 있는데 균형을 계속 깨놔요 동심 마음을 요동시켜요 인성 내 성질 다 못 부리게 해요 내 성질대로 못 살게 해놔요 내 성질대로 부리면 일이 망쳐지거든요 참아야 돼요 내 성질 다 못 부려 내 감정은 균형을 잡아야 살만한데 균형이 계속 깨져 하고자 하는 바 안 돼 내 공부도 잘 안 돼 남 돕는 것도 잘 안 돼 돌겠을 때 결론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몰고 가서 여러분 이렇게 고행만 겪는다고 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양심 공부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겪는 현상이지 이게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괴롭네 그냥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양심 밝히고 육바람이를 해가지고 남들도 도우려고 하는데 이런 괴로움이 오는 게 장차 큰 임무를 맡길 때 이런 고행을 하게 된다 해준다 하는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우가 달라요 그냥 혼자 괴로우신 분은 갑자기 막 10억을 땡겨야겠는데 괴로워요 마음이 여동해요 하늘이 얼마나 나한테 큰 임무를 맡기려고 이럴까요 아니요 그 경우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힘들 때 그게 오히려 영적 랩업이 되는 그 점프하는 순간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랩업이 일어난다 그릇이 커지는 비결이에요 요만한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 이렇게 그릇이 커지는 비결이 그릇이 그냥 커지지 않는다 양심 공부하는 이 그릇이 커지려면 방금처럼 심신이 괴롭고 마음이 여동하고 성질을 다 못 뿌리고 해서 결국은 그가 지금 잘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릇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맹자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적 랩업의 기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힘드시면요 랩업의 기회에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이상하게 빡세네 공부하려고 하는데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양심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빡세네 랩업의 기회입니다 의연히 이겨내시면 성질 다 못 뿌리고 내 뜻대로 못 하지만 묵묵히 그 과정 속에서 내 양심 하늘과 계속 하늘을 믿고 하늘과 수작하면서 하늘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려고 이런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 믿느냐 몰라 괜찮아 자명하면 믿음이 생겨요 참나랑 직접 만나면 참나랑 다이렉트로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참나 못 만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억지 믿음이에요 참나도 못 만난 사람이 말한 믿음은 억지 믿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한테 내 수고로운 거 맡겨가면서 아니면 성자들한테 성자 이름을 부르면서 맡겨가면서 한 걸음씩 육바람일에 맞게 양심에 맞게 자명한 쪽으로 풀어나가는 중에서 성질도 다 못 뿌리고 애고 뜻대로 안 되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닦여서 한 번에 안 돼요 은근히 꾸준히 닦여서 어느 날 자기가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다 보니 그릇이 좀 커져 있더라 하는 게 보입니다 그 전에 안 되던 게 되더라 이게 자 그럼 내 일상에서 내가 겪는 이 고통은 그럼 저의 성장의 기회 아닌가요 꼭 양심공부만 얘기하시죠 일상의 경우도 이게 응용이 되는 거지 맹자가 직접 얘기한 거는 뭐예요 양심공부 하는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역시 양심공부나 일상의 여러분 공부나 일상에서 기술을 하나 배우고 인간관계에서 요령 하나 얻는 것도 통하니까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맹자가 말한 본뜻이다 본뜻을 먼저 알아놓고 응용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일상 속에서 힘드신 분들 영적 레버백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믿고 갈 때 보세요 그릇이 이만하건 그릇이 이만하건 그릇이 좀 커졌건 어차피 하늘의 뜻은 다 몰라요 요만한 그릇일 때 알만한 자명한 하늘의 답만 알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그 자명도가 커져요 즉 하늘의 뜻을 좀 더 이해하게 돼요 그렇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커져야 더 커져야 그 다음 뜻이 나오겠죠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언제 다 알까요 몰라요 결국 다 아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늘의 깊은 도는 성인도 모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인도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한에서 자명한 걸 가지고 닦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명함이 커집니다 자명이 점점 커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셔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내비만 가르쳐 주세요 그 내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일단 하느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보여주시면 그 본 거를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 속에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반드시 그 다음에 더 나은 답을 주신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 관계만 형성되면 보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 계세요 그 관계 형성되신 분들한테 이 말이 적실하게 먹힐 거예요 그냥 생고생에서는 여러분 실력이 잘 안 늡니다 하나님과 수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올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점점 더 답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몰겐자로 또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지르고 여기까지 그릇 키운 거 이 그릇을 가지고 또 베팅해서 한 번 더 키우고 이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참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과정을 말하는 그래서 참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차에 갈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늘이 큰 인물을 맡기지 아버지랑 뜻이 안 맞는 사람한테 누가 큰 인물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말한 하늘이 장착 큰 인물 맡길 때는 할 때는 그 소리는 뭐냐 아버지가 믿고 맡길 만큼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려거든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군자 성연 만들려는 아버지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구절을 다들 아시긴 다들 아시는데 실감나게 실천 팁으로 활용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릇이 커지다 보면 대승이 된다 좋은 말씀 좋은 말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